이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이나 사람, 특정한 대상에 대하여 몰두하여 그 마음을 고정하여 생각하는 것 이것이 깊이 생각한다 Fix your thoughts on Jesus Fix on, fix한다고 하지 않습니까? 고정시켜라 너의 생각을 Fix your thoughts on Jesus 예수님께 너의 생각을 고정해라 다른 거 보지 말고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시켜라 그런데 이 카타 노예 사태는 사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대단히 구속사적인 언어라는 것입니다 마음 가는 대로 생각하지 않게 하라 너의 마음 가는 대로 생각하지 않게 하라가 이 바로 Fix on your thoughts on Jesus 바로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